인양이 어렵다고 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인양과 관련해 지금까지 겪었던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온전하고 소속한 세월호 선체인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다시 이 광장이 항쟁의 관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항쟁은 박근혜 최순실 게인트로 인해 갑자기 일어난 항쟁이 아닙니다. 생대가 큰 자신은 이렇지만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자 연대의 행동을 무섭히 전하신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행동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힘찬 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장의 시민 여러분 박근혜 최순과 민주소의 거대한 방풍민자 확쟁에 나선 모든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잡고 나아갑시다. 함께 간결합시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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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